아 이리 빠져 구독자분들이 까봉이가 탄산수를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탄산수 목욕은 동물들의 세균 제거와 털 피구 미용에 도움을 준다 하여 오늘은 까봉이와 탄산수 목욕을 해보겠습니다 까봉아 까봉아 언니가 까봉이 목욕하라고 엄청 좋은 탄산수 준비했어 까봉이가 옛날에 탄산수 엄청 좋아해서 언니가 탄산수 목욕탕 만들었어 까봉아 한번 해볼까? 아이 시원해요 하지마 까봉이 거야 까봉아 너 왜 들어갔다가 나와 들어가면 약간 따끈따끔해? 언니도 궁금하니까 한번 손 넣어볼게 어 뭐야 이게 까봉아 이거 좀 느낌이 신기하다 까봉아 짜릿짜릿해? 어 까봉아 까봉이 들어왔어? 아이 예뻐 아이 예뻐요 까봉이 왜 이렇게 예뻐? 우리 까봉이 탄산수로 목욕하니까 더 예뻐진 것 같네 우리 까봉이 아이 예뻐요 아 F dick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